자 이번 시연은 138페이지 법률행위 1반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의 의의는 저번 시연에 했어요. 자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138페이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계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권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그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인거죠. 그 다음 밑에 밑줄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설이 나오죠. 기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에서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주의할 점은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혼인, 혼인 생각해보자고요. 자, 나와 결혼합시다. 좋습니다. 라고 의사표시가 있다면서 바로 부부가 되느냐. 아니다.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도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2번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그 속에 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3번, 4번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효과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죠? 취소가 되는 거죠. 자, 139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성립요건이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하나를 알아요.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자, 의사표시는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가 있나요? 아, 나 지금 무척 원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원하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 교재는 이걸 우리가 일반 성립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다만 특별 성립요건 해가지고 별도의 특별 성립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물건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자, 보증금 계약도 우리 통솔이 요물계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보증금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돼요.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1억 대신 아파트로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로 갚기로 했다 그래서 돈을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아파트를 넘겨줘야 비로소 돈을 갚은 것이 되는 거니까 대물변제에서 그 대물,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되고요. 네 번째, 현상광고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세히 하겠지만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고요. 따라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이 법률행위, 계약의 성립요건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문제를 푸실 때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성립요건하면 요물계약이라는 말이 팍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하면 성립요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숙제해 두시기 바라고 이 네 가지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요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당사자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고요. 또 제한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 능력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권리에 주체해가지고 자연인 법인에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자, 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되어야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의 목적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뭐가 하나 해결된 거죠? 유효요건으로 당사자의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하나 해결된 거고 나머지 효율요건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140페이지 보시면 특별효력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거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욕구를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뭐가 되는 거죠? 효력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험적으로 성립요건하면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되는 것처럼 유효요건, 효력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토지거래허가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은 유효로 뒤바뀌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의 성취입니다. 조금 뒷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앞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정지조건의 성취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기의 도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이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거든요. 현재 지금 12월 달이거든요. 그럼 현재는 무효예요. 그런데 1월 1일이 도래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 시기도 유동적 무효고 시기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우리가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일단은 유효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에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40페이지에 제2절 법률행의 종류로 갑니다. 자, 법률행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이니까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다면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이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이죠. 자,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이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이것만으로 성립한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게 있어야 성립한다면 이거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의사표시가 뭐냐면 승락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단독행위를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단독행위란 승락을 얻을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은 두 번째 의사표시 승락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계약이란 승락을 얻어야 하지만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도 뭔가를 외워서 문제를 풀면 틀리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뭔가 외운 것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승락을 얻어야 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단독행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승락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을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에이, 나 증여가 계약인지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승락이 있어야지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제 친구한테 야, 엄마, 너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받아 짜자.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가 법적으로 계약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락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는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꼼꼬로 주는 거니까 왠지 일방적으로 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따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승락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은 계약. 승락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교재 보시면 단독행위가 두 가지로 나네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릅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요.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줘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상대방으로 보통이나 승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먼 산보고 야, 친구야 어렵지 돈 갚지 말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승락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한테 돈 갚지 마라 채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해야 돼요.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누구한테 승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아니,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갔다 서리고 생각해도 의미 되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하면 단독행위란 승락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 그 의사 표시를 승락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도달은 시켜야 되는 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락 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외울 건 아닌데 교재 잠깐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얘가 뭐가 나옵니까? 동의 채모 면제 치소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 뭐예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친권자는 동의할 수가 있고요.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승락은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이지만 미성년자에게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채모 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채권의 포기죠.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취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을 경우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사기친 놈한테 승락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인데 사기친 놈한테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취소는 뭐가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나머지 것들 상계 추인 해제 해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승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일단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교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언 유증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장을 쓰고자 할 때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것.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유언장을 쓰는 것은 단독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언은 그냥 혼자 하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돌아가시게 되면 모아놓고 자 안일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했으면 나중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 유언 유증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약의 종류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전에 기초강의 할 때는 했죠. 자 그래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계약자유의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한다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또 계약은요.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요.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렬의 의미에서 교재 한번 풀어볼게요. 140페이지 안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신의 형식이 요구되니까 요식행위고요. 2번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지지설명이 될 건데 매매계약을 함으로써 채권이 발생하니까요. 3번 임대차 계약은 물론 재산행위고 4번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행위다. 자,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뭐였죠? 무상이면 사용대차 임대차면 유상이면 임대차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난독행위다. X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난독행위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민의 종류로서 합동행위랑이 하나 더 있죠. 자, 개념은 뭡니까?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적이죠? 교환적이죠? 근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보면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설립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몰리고 있죠. 구심적인 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여러 개인데 대립적이 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의미에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 물권행위가 나옵니다. 이게 좀 개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학자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용어 자체가 혼란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어렵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채권행위가 있구요. 구별할 것이 처분행위라는 게 있어요. 처분행위를 다시 둘로 나뉩니다. 물권행위와 준 물권행위로 나뉘요. 자, 개념은 개념은 간단하게 채권행위는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준 물권행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물권에 준하는 것을 변동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과 비슷하잖아요. 이거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준 물권행위라고 해요. 자, 채권행위는 뭔가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뭔가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 물권행위는 뭔가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로 우리가 준 물권행위라고 한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얘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겠죠. 을도 갑에게 건물을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생기겠죠. 매매 계약을 하면 쌍방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그 권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이 매매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겠죠. 채권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매매는 채권행위인 거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죠.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물권이 넘어왔다 물권이 변동됐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뭐예요? 물권행위인 거죠. 그죠? 물권을 변동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채권행위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뭐가 돼요? 물권행위. 왜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예요?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뭐죠? 물권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곳은 물권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학설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편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쌍방간에 채권이 발생하므로 매매 계약은 뭐가 되죠? 채권행위가 되고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된다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을이 갑액이에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액에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가 돼요?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갖게 된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을이 될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아닌 권리가 변동이 됐죠. 그러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준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왜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준 물권행위 물권이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뭐죠? 준 물권행위니까요. 이 정도만 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보시면 신출연행위가 뭐가 나오죠? 비출연행위가 나와요. 이런 겁니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수반 함께 일어나게 되면 출련행위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비출련행위가 돼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출련행위가 일반적으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만진다는 거죠. 동의하셨나요? 자, 보세요. 가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A건물에 대해서요. 1억 받고 팔았어요. 매매계약은 뭐죠? 유상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만 기준에서 보면 앞으로 을은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 갑은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감소가 있을 테니까 매매계약은 증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련행위인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증여는 뭐죠? 무상인 거잖아요. 물론 증여하게 되면 갑의 재산은 감소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 하겠습니까? 증여할 테니까 이 증여 같은 무상행위도 뭐인 거죠? 출련행위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출련행위는 유상 비출련행위는 무상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출련행위 속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출련행위가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리권 수요죠.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준다고 해서 당장 저의 재산이 증가될 일도 없고 감소될 일도 없으니까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다 시산변동이 없으니까 대리권의 수요는 뭐죠? 비출련행위인 거예요. 소유권의 포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시료교통에다 갖다 쳐 넣는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지는 않나요? 증가되지는 않죠.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는 없으니까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비출련행위가 되는 거죠.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뭐죠?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증가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련행위가 되는 거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라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불요식행위고요. 우리 시험법위 안에서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행위나 혼인이나 유언은 요식행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행위, 종된행위 뭐 간단합니다. 주된행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행위로 우리가 종된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주된행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주된권리 종된행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종된권리가 되겠죠. 그 다음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여기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통종 허위 표시할 때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144페이지에 법률의 목적에서 목적에 관한 유효권으로 갈 때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